투명인간이 돼서 연인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닐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은 연인의 모습은? 만약에 가족을 지켜볼 수 있다면 재석 씨는? 가족을 지켜본다면 아무래도 뭐 이제 지금 아이들 유치원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나, 뭐 아니면 나은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경은이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내 욕을 하나 안 하나 내 욕을 하나 안 하나 저도 그게 궁금해요 내 욕을 하나? 밖에 나가서 내 욕을 할까? 뭐 이런 거 저도 그거였어요 소민 씨는요? 저는 사실 다른 건 전혀 궁금하지 않고 저의 선물을 사러 가는 연인의 표정, 모습 나를 위한 무언가를 내가 아는 소민이하고 좀 다른데? 아니야, 아니야 그러고 싶어 근데 표정이 막 심드렁하게 골라 맞아, 그러면 표정이 안 좋은 건 어떡할까요?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러면 어때요? 좀 실망이 심하게 됐어 바로 전화해야지 조금 실망이 심하게 됐어 고작 1, 2,000원 아끼자고 그런다? 그러면 만났을 때 바로 뭐야? 바로 그냥 어 진짜 연인이라면 이런 건 궁금할 수 있죠 맞아요 네, 맞아요 여러분은 실제로 연인을 지켜본 적이 있으실까요? 몰래 몰래 했어요? 몰래? 투명인간처럼? 제가 이제 모델과를 나왔으니까 약간 캐스팅 같은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깜짝 카메라? 남자친구 막 이렇게 하는 거? 무슨 보이프렌드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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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혹하는 거죠 그거? 네 맞아요 자극적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뽀뽀도 하고 갑자기 그거 많이 심했죠 네 그렇죠 리듬이 엄청 컸어가지고 아 망했었구나 이 친구가 너무 괜찮은 친구여서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뭔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넘어가지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보여야 하는데 왜 그런 걸? 여자가 그 술집 가기도 전에 먼저 가 있더라고 어머 하하하하하하하 먼저 가 있더라고 어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어떡해 하하 아니 근데 혹시나 그냥 원래 약속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원래 두 시간 먼저 가시는 스타일이었던 거 아니에요? 아니 재작진 카메라 세팅 전에 온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가 있었던 거죠 하하하하하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희야 나 오늘 먼저 잘게 몸이 좀 안 좋아 피곤해 아니 근데 방송 세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아니 저일 텐데 아니 그거보다 왜 빨리 가 있었대 진짜 너무 서운하지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투명인간이 돼서 여린의 하루 일과를 좀 따라다닐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으세요? 어 저는 저랑 같이 안 있을 때 어 식당 종업원이나 뭐 길 가다가 전단지 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혹시나 양면적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 이건 무섭다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막 뭐 커피 얼마야? 뭐 이거 뭐 이거 커피 뭐 얼마나 해요 이거? 어 죄송해요 제가 아이스인데 따뜻한 걸 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현식 씨 없을 때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우 점장 나오라 그래 점장 나오라 그래 점장 나와라 그래 점장 나와라 그래 점장 나와라 그래 더 사라지는 느낌 점수 갔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저기 주희 씨는 어떤 걸 보고 싶어요? 저는 이성이랑 하는 술자리? 아 나 없는 이성과 하는 술자리 맞아 주희 씨는 계속 이어지네요 그쪽을 좋아하시네 그냥 아 그럼? 아 그럼? 함정을 파는 걸 좋아하시네 아 이성과의 술자리 왜냐면 이것도 중요하지 중요하죠 나 아닌 다른 이성과 있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거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깨를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막 꼬리 막 사랑사랑 흔들고 막 언니 사랑사랑 흔들어요? 그렇지 첫 수저 놔주는지 자 우리 좀 이 앙케이트를 맞추기 전에 한번 좀 뭐 많은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는데 지금 가야죠 만약 투명이가 돼서 연인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닐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은 연인의 모습은? 자 2 헉!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3회도 바로 공개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모습 있죠 있죠 쉬는 모습 밥도 편하게 어떻게 먹는지 맞아요 5위도 근데 이게 좀 뭐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는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5위 자기바로전이나 자는 못하세요 요즘에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집에서 왜요? 코 좀 그만 굴러요 아... 연애할 때는 제가 잘 때 천사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발 코를 틀어박기 전에 뭐가 문제냐? 당신 뭐가 문제냐? 고개가 조금 더 지나면 자다가 코를 누가 비틉니다 코를 누가 비틀어요 아 이거 이거 아하... 가만두지 않아요 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네... 그래서 뭐 문제가 이제 1위와 4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근데... 아까 나왔었던데 이거 나왔네요 1위 4위 다 나왔네요 나왔어요 주희씨 주희씨? 뭔가 열정한 모습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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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식씨 제가 없는 술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는 모습 자 1위 정답입니다 정답 징수는 지인들과 만날 때 내 얘기하는 모습 내 얘기하는 거 50% 자 4위 있어요 4위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4위 대답 4위 대답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네...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와... 소연님의 어찌됐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아... 소수 의견입니다 자 일단 저기 두 개를 한 분씩 맞춰주셨는데 자 기타 답변 재밌네요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모습 아... 이거 진짜 이거 판글의 상자예요 막 댓글 악플 달고 아... 안 돼 최악이야 안 돼 안 돼 최악이야 이것도 귀엽다 나랑 싸운 직후 혼자 있을 때 모습 아...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 울고 있을지 궁금하네 아니면 쾌제를 부르고 있을지 아니 이걸... 와... 너무 얄미워 싸웠는데... 오케이 오케이 연락 안 하고 싶어 오늘 하루는 된다 오케이 렛츠고 어 이거는 아까 이런 것도 괜찮다 소민 누나가 얘기했던 나를 만나러 오기 좀 준비하는 모습 뭔가 선물 사는 거 얼마나 뭔가 좀 설레이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준비를 잘하면 좋은데 얼굴 보고 막 수염 덥수록 난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그냥 대충 겁대고 이것도 그나마 난데 그리고 역까지 좋아 역까지는 좋은데 딱 이제 나가려고 또 신발 신고 너무해 너무 싫다 근데 여기 만 분 중에 한 한 분이 얘기한 답변이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이거 너무 귀여워 흡연자인 이성 우리 남자친구 친구에게 친구예요 이게 궁금해요 나무젓가락으로 담배 피는 모습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나무젓가락으로 담배 피는 모습 뭐 이런 거 경험 경험 넘어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일단 내가 이성한테는 끊었다고 그랬는데 자 린 씨 밥 먹고 피는지 안 피는지 정답 이거 어떻게 맞췄어 뭐